못 만져. 뭐야? 못 부러졌어. 신비한 동물. 아, 이겁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여성 피규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레전드 영화의 레전드 배우 피규어입니다. 블리츠웨이의 로마의 휴일 오드리 헵범 피규어 되겠습니다. 로마의 휴일 N공주로 연기를 했던 오드리 헵범 피규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쿼터 스케일입니다. 스태츠고요. 그래서 박스 자체도 상당히 크죠? 흰색 바탕에 오드리 헵범의 눈, 눈썹, 머리카락이 예쁘게 보이고 필기체로 오드리 헵범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뇌기퉁이가 둥글게 오려져 있는 느낌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스 자체가 여성 느낌답게, 동주의 순백의 느낌답게 굉장히 예쁘고 퓨어한 느낌의 박스를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또 블리츠웨이라고 써 있고 뒤에는 경고 문구들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로만 할리데이라고 써 있네요. 이게 이제 가격이 82만 9천 원이고 구글루토이 사장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잘 챙겨주시거든요. 감사드리는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사실 그냥 소장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 영화를 제가 봐버렸습니다. 봉투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하얀색 겉에 종이를 빼내면 안쪽은 회색으로 되어 있네요. 회색 느낌의 로만 할리데이 프린세스 앤 1951 베스파 125cc 자리를 타고 있다는 거. 아마 일반 버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나왔던 블리츠웨이의 샤론 스톤이나 마를린 몰러처럼 그냥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80만 원이 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박스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이 살짝 연하고 진한 부분에 박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오, 이렇게 오, 이거 무거워. 이렇게 빼고요. 이 친구도 오, 이건 좀 가벼워. 자, 이렇게 박스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베이스루터 한 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베이스가 이 두 개 중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토바이고 이게 피규어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피규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거 보니까 베이스도 여기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영화가 1955년 영화예요. 흑백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거 봤는데 와, 그냥 뭐 오드리 헷번이 참 너무 예쁘다. 그레고리 팩이 사실 기자인데 처음엔 좀 양아치였는데 뒤에는 멋있게 나오더라고요. 자,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걸 먼저 뜯으면 안 됐다. 보시면 피규어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포즈여서 세워서는 못 보여드리고 오토바이부터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피규어 들은 박스가 이 베이스 때문에 무거웠던 느낌이고요. 돌바닥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엣지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예쁩니다. 어디가 앞이? 아,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홀리데이, 로마의 휴일 앞에 써 있고 이쪽에는 오드리 헷번. 베이스 자체가 조금 끈적입니다. 살짝 끈적이는 느낌. 이거 뭐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안 꺼내서 이거 뭐야, 물기가 있어요? 우와! 여기 약간 습한 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리카겔이 들어있는데도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안에 물기가 들은 건 처음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돌바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오드리 헷번을 태우는 오토바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6분의 1 스케일 오토바이는 제가 따로 커스텀도 하고 해서 베스파를 구한 적이 있는데 와, 4분의 1은 압도적으로 크네요. 우와, 멋있습니다. 조심조심. 상훈아, 조심해. 이거 깨먹으면 안 된다. 여기 이렇게 세울 수 있게.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스페어 타이어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가 딱 구성은 끝이고요. 스페어 타이어를 끼운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청록색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름도 견고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앞쪽에 바퀴 타이어에 보시면 볼트너트 4개 이쁘게 되어 있고 앞에 헤드램프 그리고 1952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베스파 로고와 이런 디자인들 너무나 예쁩니다. 이렇게 핸들 자체가 곡선으로 살짝 꺾여져 있는데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움직여지면 당연히 바퀴도 움직여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잘 만들어줬는데 스테추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거나 돌아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되어 있고 대신에 전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발을 놓는 곳입니다. 예쁩니다.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잘 올라가면 이런 부분들 브레이크를 잡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아를 변속하는지는 제가 베스파를 몰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의 클래식한 계기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링 달린 느낌의 안장 앞에 안장과 뒤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드리엣 번이 혼자 타고는 있지만 로마 시내를 엉망진창 난장판으로 질주할 때 그레골리 팩, 우리 존 브래들리와 함께 탔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타고 로마 시내를 활보하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당연히 앞뒤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여기 로마6 V87 번호판이 되어 있고 램프들 이게 사실 프리돌아 쓰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둘은 따로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뒤쪽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되어 있네요. 이쪽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오토바이 시동 안 걸릴 때 이걸로 이제 딸따리 건다고 그랬는데 걸어가지고 이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부분도 움직여지지는 않고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이 친구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친구만 살짝 뒤로 접혀서 갈 수 있게 그리고 딱 펼쳐서 이렇게 지지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여기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따로 열리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앞에 한 장과 뒤에 좌석 사이에 보시면 연료 주유구까지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엔 공주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돌릴게요. 돌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 끼워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네. 쉽게 들어가네요. 못 만져. 뭐야. 못 부러졌어. 못 만져. 아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아 어떡해. 아 저기 앞에. 아 어떡해. 여러분 이거 오토바이 혹시나 구입하신 분들은 오토바이에 손 집어넣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좀 쉽게 부러진 쉽게 부러진 거죠? 이 정도면 그치? 내가 그렇게까지 꽉 안 놓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순접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상훈아 대충 할 거냐? 아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아 이래서 내가 대충하기에 대충하기에 나한테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오드리 헷번 1929년생이시고 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였고 키가 170이나 되는 비율도 좋고 너무나 예쁜 외모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오드리 헷번인데요. 영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N공주입니다. 어느 나라의 공주인데 유럽 일정을 스케줄을 만드는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치의한테 막 수면제 같은 거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이제 막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와서 막 차 타고 어디 가다 이제 수면제 맞았으니까 벤츠에 잠들었다가 신문기자인 그레고리 팩, 존 브래들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 브래들리 집에서 이렇게 재워주고 하다가 그 브래들리가 이제 공주라는 걸 알아채고 이제 특종을 노리기 위해서 막 얘를 이제 막 꼬신다고 그래가지고 뭐 로마에서 일탈들 사진을 엄청 찍습니다. 자기 친구 기자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베스파도 타서 시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가 나요. 스태츄에서는 웃고 있지만 무법 천지입니다 아주 막. 아무튼 처음에는 아 그레고리 팩 왜 저러나 했는데 특종과 공주의 사랑 요거를 둘 중에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찍었던 그것들을 공주에게 선물로만 주고 끝내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 팩한테 돈 얻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잖아요. 그때 샀던 신발 끈을 묶었던 그런 신발들이 있고요. 그리고 살짝 지워진 페디큐어가 약간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굉장히 가늘고 예쁜 느낌이고 브레이크를 살짝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주름이라든지 곡선으로 예쁘게 빠진 부분들 너무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 보시면 허리도 진짜 굉장히 얇아요. 영화상에도 보면 날씬하게 나오시는데 그거를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뭐 예쁘다 뭐 이런 말 외에는 뭐 어떤 말을 필요하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미인, 미녀 배우였던 오드리 헤뻔의 얼굴을 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살짝 빨갛게 홍조 들어간 모습 그리고 입꼬리가 또 쫙 올라가 있는 모습 푸른 눈동자까지 그리고 또 진한 눈썹까지도 그리고 표현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드리 헤뻔이 초반에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굉장히 싹둑 자릅니다. 그 이발사? 그 미용사가 머리를 자르면서도 막 의아했는데 예쁘게 자르고 나서 반에서 막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러죠. 아이고 너무 귀엽습니다. 짧은 머리. 뒷머리도 이런 식으로 머리를 아주 예쁘게 잘 했습니다. 스카프는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비 넥타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영화상에 보면 이 스카프 자체가 조금 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목에 두르기도 하지만 넥타이처럼 셔츠 밑으로 매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스카프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떨어집니다.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셔츠 바깥쪽으로 이렇게 조금 세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짧아요. 이건 좀 아쉽네요. 이게 살짝 좀 더 길어지진 않겠죠? 이게 약간 뒤쪽에 이렇게 스카프를 하면 더 예쁜데 셔츠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네? 바르면 또 깔끔하게 되네요. 저는 목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셔츠에 넣는 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약간 장난치고 싶은 건 4분의 1 쿼터 스케일 액션 피규어들 있으면 여기 뒤에 같이 앉혀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친구는 스태츄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못 앉아요. 앞좌석에만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염도를 해두시고 손가락이 하나 순접하긴 했지만 정말 오픈해보길 잘했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잠시 후에는 간식한 조치 바나차 발판을 놓을 수 있게 raid 그 thirds에 본인의 Stupid dw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